1.2 경기 3루, 완전히 빠져서 갑니다. 완전히 가는 사이에 박건우는 2루 돌아와서 3루, 3루 돌아와서 홈까지, 홈까지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1타점 2루 탑니다. 김재환 선취점 1대0 앞서가는 주산배였습니다. 선취 타점을 올리면서 김재환 선수가 2년 전속 3백루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즌 타점을 99타점으로 만들었죠. 5월 타율이 오제일 선수가 25타 스파다, 더욱더 하나, 3할 2푼에 성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 우중간에서 우중간, 중견수 당합니다만은 빠져나갑니다. 역시 1루자가 안전하게 홈으로 들어왔고 오제일은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1타점 1루타, 다시 한 점 보탭니다. 2대0. 아, 그게 양섭판이다. 1할 때 타율로, 아니면 부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오구, 박수! 달만 터미나! 박수! 간다! 간다! 넘어갑니다! 양섭판의 돌롬런! 아, 양섭판 선수가 이번 주 기아전에서도 홈런하나, 오늘 구산부의 경기에서 홈런 때리면서 시즌 홈런을 12개로 만들어놓습니다. 따라갑니다. 2대1! 2선의 3회치 공격은 1번 투하자, 민병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각 장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노아웃 1루, 처음으로 이닝에 선도 투하자 살아나갑니다. 5개, 르지엽, 번트됩니다. 자, 투수가 잡았고, 4단결을 2초 위에 냅니다. 희생버트 성공, 2루까지 보냅니다. 오! 발꿈치에 맞습니다. 올해 유독 임창균 선수가 지금 못 맞는 볼이 많은데... 자, 누상 있죠. 한 명이 더 늘어나면서 김재환을 만납니다. 5, 9, 1, 1, 1, 1루수 빠잡지 못합니다. 1루수 3루도 돌아가서 빠르게 민병헌 홈으로 들어오고 1루자는 3루까지. 김재환이 1타점 적시 단점 보탭니다. 3대1! 홈을IR, 4루에 2차 히어로 편ター Euchard. 8 AREA가 정 certainly called the C1 G8, 4-1 minute. 자, entities are doing well, 3-0. 임 난 τàmi의 defoffer, 2, 1-0. 9 am, Sodly's gear, third passing challenger Court, Swindries 공격 پھ混 nous buat Itamaka. He knows where Iigeru ās can see and keep it out against the crossroom's hand. ixa puppet range C1, V Keep 3, 4-1. Take a snap- stead shoot yungom, 수선은 특이한 장모략니다 2구 변하고 잡은 한 길로입니다 3주간 빠지죠 5구 안 붙죠 4주간 떨어진 안타 Qui 3루까지 미드 돌아와서 3루까지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3루 1루! 또 주자 3루 1루 계속해서 기회를 이어갑니다. 중탕선으로 이어지는 LG의 첫 해말. 이제 10루째입니다. 10루! 2룩 속에 떨어지지 않다 합니다! 3루 허민! 1타 점점 스타 김재율 한 점 따라갑니다. 3대2! 김재율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 주자 1루와 1루 계속되는 기회. 컷아웃도 높은 대로 했던 양석판의 5석. 3루 1루 6루 높은 볼입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캡스카 타고 중견수와 윙수! 앞에 떨어졌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쿼트 윗셋! 3대3! 양석판의 1타 시작! 석시기 타합니다! 4루 따라 나갑니다. 크랙 아웃! 2루! 4루! 우중간 넘게 뜯고 민병헌 선수에 따라갑니다. 윙수! 잡아 안 됩니다. 유광남은 좀 장타력이 고아진 타자이기 때문에. 이곳 과투! 그 타고 몰리갑니다! 과투 펜스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유광남! 시즌 14호! 3대3의 균형을 깨트린 것은 유광남입니다. 4대3! 유광남! 제 느낌은 유광남 포스가 이제 또 리그에서 안아주는 포스로 합졸없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LG 불편에선 가장 컨디션이 좋은 포스죠, 진예수입니다. 오디엘 선수가 진예수에 총을 받았습니다. 위치에 아주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진예수와 다이츠 사이에 떨어지는 기가 막힌 한패가 나옵니다. 버트 잘 됐습니다. 투수가 잡아와서 일단 타자자를 잡아했고 안전하게 생겨버렸던 거. 2위까지 보냈습니다. 4패 4세이브 5홀드. 3.95에 무너졌죠. 타석의 7번 타자 에반스. 육구수의 선! 정말 중요할 때 삼지를 뺏어내는 이동현입니다. 투자는 계속해서 2루 타석에 8번 타자 오재원. 2타속 1안타 몰래 탈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타석. 육구수의 선! 다운! 141km 패스포로. 아웃컴트 두 개를 모두 이동현 선수가 3대로 삼아면서 실전의 위기를 잘 넘깁니다. 원어치 점프가 타석에는 이형정 6번 타자.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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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서 빠져나갑니다. 우주간 빠져나는 아탕을 위해 이형정 선수는. 2루까지 가다가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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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 틀랍니다. 2루 한창 2루타! 2루! 2루 한창 2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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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는 도 votre Tekn ISO! 잠시 후에 3루 alka! 제동현 선수 자! 빨리 갑니다! 발사갑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일단 살아나가죠! 기록이 어떻게 될지... 에러로 기록이 됩니다, 유벽대로! 자, 딱 들어! 공 빼고! 자, 지금은 걸렸어요! 1루에 1루 3루 걸렸죠! 자, 주장 넣고 갑니다! 다시 런다운! 완전히 지금 걸린 상황! 계속해서 런다운이죠! 쉽지 않겠는데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피치아웃이 성공이 됐네요! 기가 막히게 했네요, LG가! 그리고 유광남 보수가 지금 정말 잘했습니다! 강함한 움직임을 지금 몇차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격 쪽에서도 그렇고! 이번엔 유격수 잡아서! 1루 던져 투아웃입니다! 2고 낮은 공, 이번엔 2루수 잡아서! 기대로 경기 끝! 4대3으로 LG 승리! 야, 이렇게 되면 LG가 오늘 승리가 되면서 이번주에 한번도 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주에 4승 1무인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점차 승부를 계속해오면서 지지 않고 이겨나가는게 LG 입장에서 보면 더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고! 과정 승리가 될까요? 그냥 해주세요! 감사합니다.